안녕하세요 동행자님들 아더맘입니다. 오늘은 TQQQ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이 역행자라는 책을 너무나도 재미있게 읽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정체성이라는 말이 나오더라고요. 정체성을 변화시킴으로써 본인만의 틀을 깨버려야 한다. 정체성을 본인의 한계에 가두는 건 순리자들의 특징이다 이러셨어요. 정체성이라는 뜻을 네이버에서도 한번 찾아봤습니다. 변하지 아니하는 존재의 본질을 깨닫는 성질 또는 그 성질을 가진 독립적 존재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TQQQ의 정체성은 뭔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일단 TQQQ 안에는요 우리가 정말 많이 들었던 그런 큰 기업들이 속해 있다는 거예요. 주요 종목은 테슬라, 애플, 아마존,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구글 우리가 정말 누구나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그런 것들을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정체성은 지금까지 상장 이후 13년 동안 40배의 수익률을 내고 있는 그런 종목이라는 겁니다. 지금도 이렇게 좀 힘을 못 쓰고 있을 때 40배죠. 예전에는 50배, 100배를 기록했던 구글 자료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 위대한 힘을 갖고 있는 종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TQQQ를 구성하고 있는 회사들이 정말 그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 수 있는 거는요 전세계의 시가총액을 참고하는 사이트가 있는데요. 각 분야별로 그런 순위가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나스닥 100은 기술주니까 테크 쪽에 그 순위를 한번 보면 나스닥 100 지수를 구성하고 있는 그런 많은 기업들이 정말 앞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는 1등이 애플, 2등이 마이크로소프트, 3등이 알파벳 구글, 4등이 아마존, 테슬라, 엔비디아, TSMC, 텐센트 그리고 우리나라 1등 기업 삼성이 9등입니다. 그리고 10등이 예전의 페이스북, 지금 메타죠. 그렇게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손에 잡히지 않은 그런 것에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지금도 열심히 일을 해서 매출을 올리고 시가총액이 높은 그런 기업에 투자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TQQQ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하락장이 길고 또 횡보장이 오래되면 계좌가 녹아서 정말 투자를 하면 위험하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계시고 세배 레버리지는 장이 투자하면 안 된다. 그냥 단기간에 딱 이익을 보고 팔아버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죠. 그런 분들은 TQQQ의 정체성을 그렇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 계속 공부를 해왔듯이 TQQQ는 세배 레버리지 상품으로서 오를 때도 많이 오르지만 이렇게 지금 하락장일 때 그럴 때도 세배씩 내려가는 그런 상품이죠. 그럴 때는 분할 매수라는 힘으로 버텨낼 수 있는 거고 또 자금력이 많지 않은 분들은 기간을 오래 버텨냈을 때 TQQQ가 알아서 올라가고 그 힘이 대단하다라는 거 지금껏 공부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TQQQ의 정체성은 평범한 사람들도 제대로만 하면 건강하게만 투자를 한다면 나중에 정말 큰 부자로 이끌어줄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도구가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영상을 보시는 저희 동행자님들도요 스스로의 정체성을 어떻게 갖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저는 예전에 돈에 대한 그런 생각이 너무나도 소극적이었어요. 그냥 있는 대로 주어진 대로 살고 돈은 아꼈으면 되는 것이다 까지 였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돈에 관해서요 굉장히 적극적으로 또 많이 갖고 싶어요. 왜냐하면 돈이 해줄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돈이 세상의 전부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정말 객관적으로 봤을 때 돈 때문에 고민하고 마음 불편했던 적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게 저희 동행자님들 나는 큰 부자로 살 것이다. 나는 돈에 관해서 더 이상 고민하지 않고 돈이 웬수가 아니라 돈이 있어서 참 고맙고 쓰면서도 정말 고맙다라고 감사 인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찐 동행자님들은 영상을 끝까지 봐주시죠.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유튜브 생활을 지금 2년 반째 이어오고 있고 또 동행자님들이 한 분 한 분 늘어나면서 광고 의뢰가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홍삼 그리고 오디오북 광고 그리고 운동복 또 주식 관련된 그런 많은 광고 의뢰가 들어왔었는데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런 것들을 다 거절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제 채널의 색깔을 크게 해치지 않는 선에서 동행자님들께 좀 혜택을 드릴 수 있는 것들 또 도움이 되는 것들은 선별하여서 광고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주시는 광고비를 삼척시에 좀 불우한 이웃들께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그렇게 기부를 하면 또 영상으로서 인증을 해드리고 그런 동행자님들도 혹시 필요하시다면 그런 광고들을 통해서 어떤 정보를 얻으시고 또 이용도 하시고 그래서 광고주 분들께도 도움을 드릴 수 있고 저는 또 삼척시에 또 도움을 드리고 이런 선순환을 한번 만들어보려고 해요. 그리고 또 그런 광고가 포함되어 있는 영상에는 유료 광고라고 반드시 표기를 해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인지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아더맘TV라는 채널은 제가 영상을 제작해서 올리지만 저희 동행자님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저희 동행자님들 이번 한 주도 애쓰시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